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엇이든 정도를 따라가야 된다. 돌발사태가 터지고 어떤 일에서든 기본수칙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웃한 대만이 신종 코로나 바일러스 퇴치 전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만 코로나19 대학입니다. 대만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수출 의존도가 25%인데 반해서 대만은 무려 40%로 됩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우한 폐렴 사태 초기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방역의 기본을 철투철미하게 실행해 옮겨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얼리즘과 정치적 의도 끼어넣기와는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2월 6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일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검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음 날인 2월 7일부터는 지난 14일 사이에 홍콩, 마카오, 중국 등의 중화권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도 전면 검제했습니다. 한국의 확진 환자가 이제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도 크루저슨을 제외하면 250명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2,3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만의 확진자 수는 40명, 사망자 수는 1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홍콩이 대만 인구의 3분 1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환자 수가 100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만의 이른바 전년병 퇴치 전쟁의 성과는 아주 눈부실 정도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한 폐렴 사태에서 중국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에 큰 성공을 거둔 국가로 대만을 꼽습니다. 대만의 위기관리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조기의 국경 통제를 단행하고 검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상반기 방안에 매달려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과 정반대로 대만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중국인의 입국검지를 단행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원 자단에 힘을 쓰면서도 동시에 인접 국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오염원이 유입대에 들어온 것도 경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심각해지자 대만은 2월 24일부터 한국의 전년병 등급을 3단계로 객상하고 2월 25일부터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만의 위기관리법입니다. 대만의 위기관리 성공 요인 가운데서 어떠므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외에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정치적 의도가 전년병 탱치에 개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 논리가 지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국검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입국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국검지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지 않는 그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대만 정부는 자국민을 위해서 마스크의 대량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날 중국이 우한을 긴급 봉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대만 정부는 중앙전념지휘센터는 곧바로 대만의 의료용 마스크를 1개월 동안 수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부터는 모든 마스크의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불안해진 시민들이 너도나도 마스크 구입하기에 나서자마자 모든 마스크를 약국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 의료보험 카드를 갖고서만 마스크를 정해진 양만큼 살 수 있는 매점매쓰기나 줄서기 같은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마스크 구입 실명제 조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대만의 행정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다 지밀별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엄격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자가격리 장소로부터 무단 이탈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 30만 대만 달러, 약 1,19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100만 달러, 약 3,900만 원까지 격리 장소를 떠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현장을 잘 이해하는 치과의사 출신의 위생부 장관을 갖고 있었던 점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가 질병통제센터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고 바일러스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는 그런 장관이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의사협회는 하루속히 장관을 경질시켜서 지휘부스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이 성공이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대만에도 지역감염 사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게 되면 조기의 국경통제를 단행하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강행하고 마스크 수출을 빠른 시간 안에 검지시키고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지휘 등을 고려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미흡했기 때문에 바로 전국이 지역감염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대만의 인상적인 바이러스 전쟁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